오케이 사냥꾼 이겼다 사냥꾼 이겼다 한복 봐봐 얼마나 좋아 초반에 이게 얼마나 많이 막아주는데요 알지도 못하면서 에얼리언 오늘 안해요 무서우니까 말체자르? 말체자르 미호잖아 말체자르 미호 아이참 오케이 우리는 범죽을 굶여야지라 넷 페이글이요? 게다가 냥도시야? 괜찮아 괜찮아 맞아줘 맞아줘 어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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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임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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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흠 으으으으.. 흠 OONG 흠 확 지금 10장이죠? 아 리노만 아니면 달려났을텐데 그지? 뭐 사바나만 이런거 나온다 그러지 말았또 이렇게 카드간장 탈수있는데 괜찮아 사자 그렇지 아 윽 시끄러움 없앨 어 뭐한거지? 한 장 타네? 아 나 또 숫자 잘못봤어 오케이 끝났죠? 괜찮아 아 숫자도 잘못봤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